생방송 수요곡 중심 이제 곧 문자투표가 종료됩니다. 다 같이 외쳐볼까요? 5 4 3 2 1 문자투표 2 1 문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우리 엑소에 멤버들 너무 고맙고 아저씨요시요 안녕 감사합니다. 어허 엑소에 감사합니다. 다 남기고 가 어느 날 문득 떠오르는 너의 미소가 짙은 향수처럼 내게 남아 음 내 시계를 반대로 돌려 여러분의 스태프들 정말 진심을 맡아드린다 우리 엑소의 멤버들 진심! 바람 따라 너를 만날 추억 너머 그때 그릴 걸어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? 너와의 시간 따라 새겨진 모든 게 내게 다시 찾아온 선물 다시 찾아온 너 너와 함께 듣곤 했던 노래가 내게 뭐가 흐널거릴 때마다 흔날 시간은 그때로 흘러가고 있어 그날의 바람 따라 너를 만나 추억 너머 그때 그릴 걸어 그렇게 생각해chnitt 꺼진